아이고 모두 드림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랜만에 청장님 얼굴도 뵙고 경찰서 구경도 좀 하려고요 자 자 그리고 이런 연락이 와서요 참고인 소원 같은데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떤 놈이 모 대표님을 아 이건 아마 자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무팀장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공문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판타지아 모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은 보고받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괜히 피한다는 인상 주고 싶지 않아서요 나란 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나이 드신 아버님도 그렇고 그분들까지 오시기에는 그냥 제가 대표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도 국물이 차 온 거야 기다리지 지금 골든타임 팀 무진약 팀장과 강건조 센터장 와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지금 관련 친구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혼을 좀 내줄까요?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세요 떼바심 살았네 이 정도 융통성이 없어 위 사람들 피곤하게 할 건가? 판타지아 사건 거기에 있던 모태구 대표한테 참고인 조사까지 대체 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어디 부를 사람이 없어서 성운 통운 모태구 대표한테 참고인 조사라니 괜찮습니다 너무 그러시면 제가 민망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성운 통운 모태구입니다 무진혁 팀장 무진혁 팀장이요? 무진혁 팀장이요? 골든타임 팀 무진혁 팀장입니다 그리고 강건조 센터장 센터장님은 악수를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절 부르셨다고 물어보세요 그러게 왜 까불어 왜 까불어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